창원대학교의 제9대 총장으로 박민원 박사가 취임했습니다. 30일 열린 취임식에서 박 총장은 글로컬 대학 사업에 본 지정될 수 있도록 대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을 쏟아낼 것이라며 지역 우수 인재 유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지난 2월 26일 임기를 시작한 박 총장은 오는 2028년 2월 25일까지 4년간 총장직을 맡습니다. 박 총장은 창원 경상구와 창원대를 졸업하고 일본 오사카대학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. 이후 한국전기연구원을 거쳐 지난 2004년부터 창원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교수로 임명됐으며 경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,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남 창원 그린스마트산단 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.